식기 전에 드셔야지요. 호박죽입니다. 괜찮으십니까, 전화? 배고마. 왔어? 배고프지? 어. 배고프지? 짜아. 분양감 때 홀래식에 1도 오러 갔다 가져왔어. 안 쉽게 잘 싸줬는데 따뜻하려나. 추운데 네가 들어가 있지 뭐 이런 걸 싸둬. 쉽긴. 하나도 안 쉽다. 짜아 맛있겠지? 그러게. 뜨겁다. 진짜? 아, 다 식었네. 아냐. 뜨거워. 엄청. 전화. 괜찮으십니까? 괜찮으십니까? 나는 못 놓겠다. 이렇게 아직 뜨거운데. 이렇게 다 생각나는데. 어떻게 다 놓고 살란 말이냐. 어떻게 다 놓고 살란 말이냐. 붉게 번져만 가는 그 마음을. 어떻게 하느냐. 어떻게 하느냐. 어떻게 해냈어요? 감사합니다.